우리나라에서 약 6시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이곳은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약 3천만의 인구가 있고 이슬람을 국교로 하는 나라인데요. 바로 이곳에 작년 말 새로운 지성전과 우린복 서점이 생겼다고 합니다. 바로 이 건물 2, 3층에 자리 잡고 있는 시부자야 만민 지성전과 우린복 서점인데요. 위청친 집사 가족의 수년의 정성이 담긴 이곳. 이곳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말레이시아 사라왁 지부자에 살고 있는 위청친 입니다. 만민의 성도가 된 지 벌써 10년. 위청친 집사는 성결의 복음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14년간 타교위를 다녔지만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세상을 사랑했고 가정에는 평안이 없었지요. 저는 주일 아침 10시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가게에 가서 영업을 했습니다. 돈을 벌고 싶은 생각이 컸기 때문입니다. 만민교회에 다니기 전에 저는 예배를 드리기는 했으나 여전히 우상을 생겼습니다. 매년 설이나 명절이 되면 형제들과 함께 돌아가신 아버지와 조상을 위해 향을 피우고 제사를 드렸으며 조상들의 사진 앞에 제사 음식을 차렸지요. 그 당시 저는 풍수를 믿었는데 팔자를 바꿔보려고 풍수를 보는 사람을 집에 청하여 풍수를 보았으며 절에 가서 참배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2010년 루카이청 성도를 통해 만민을 알게 되었는데 그에게 만민 뉴스와 권능 비디오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의 아내는 제가 책상에 놓아둔 만민 뉴스와 권능 비디오를 보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꿈을 꾸게 되었는데 낯선 곳에서 길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도 없었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복음을 전하는 소리가 들려 그곳을 향해 걸어갔고 거기서 큰 배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아내의 꿈이 신기하게 느껴져 곧 루카이청 성도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저희를 정두보라 사장님의 서점으로 인도했고 정두보라 사장님은 저희 가족에게 성결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저는 제가 운영하는 만민 서점에서 위청 친 집사님 가족을 만났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집사님은 만민 뉴스와 권능 비디오를 들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당회장님의 권능과 성결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 너무 기뻤습니다. 저희는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서로 대화를 나눴고 말씀을 통해 집사님은 생활 속에서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당회장님에 대해 전해주면서 제가 왜 이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지도 말씀드렸었죠. 만민을 통해 성결의 복음을 알고 난 후 저희는 많은 은혜를 받았고 지시엔으로 예배와 다니엘 철야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회장님의 설교를 통해 성경 말씀을 더 깨닫게 되었고 천국과 지옥, 영의 세계에 대해서 알게 되었으며 신앙 생활도 더욱 뜨거워졌고 천국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룩하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는데요. 저와 아내는 용이 그려진 꽃병과 그릇들, 골동 접시와 이전에 사두었던 우상, 심지어 용의 발이 새겨진 나무 소파도 다 태워버렸습니다. 모든 우상과 골동품을 처분하고 나니 몸과 마음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나의 신앙을 바꿔준 성결의 복음. 들으면 들을수록 더 알고 싶어지는 간절함이 생겼는데요. 비록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본교회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은혜를 사모해 자비로 꾸준히 한국을 방문해 왔습니다. 저희는 당 회장님의 기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받아 단에서 간증하는 것을 보며 당 회장님의 크신 권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캠프파이어 때는 당 회장님과 함께 찬양하며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고 신앙 생활을 잘하리라 다짐하게 되었지요. 한 가지 체험한 일이 있는데요. 예전에 저희 아내 가족은 너무 가난하여 강제로 사원을 지키는 일을 했는데 사원에서 생활하며 우상을 삼겼고 우상의 재물도 10년 동안 먹었습니다. 수련회가 끝나고 귀국한 뒤 저의 아내는 단일차를 참석하며 피가 섞인 가래를 많이 뱉어냈습니다. 또한 꿈에서 많은 뱀들과 하얀 벌레가 몸에서 기어나왔고 사람의 허벅지만큼 굵은 뱀이 자신의 심장에서 뽑히는 것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저의 아내는 이렇게 어둠에서 풀려났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당 회장님의 크신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당 회장님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만민 안에서 받은 축복과 은혜가 크기에 그 사랑에 보답하고 싶었던 위총 친집사 가족. 이들이 2013년부터 해온 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말레이시아 정부에서는 말레이시아의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해마다 특정된 지역에서 문화재를 진행합니다. 외부인들에게 말레이시아 본토 문화를 알리고 국민들도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지요. 거기서 저희는 당 회장님의 책자를 판매하고 만민 뉴스로 전도하며 GCN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희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하였고 저희는 권능의 손수건으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2018년 5월에 저희는 본교회를 방문했는데 말레이시아의 지성점과 서점을 세워야겠다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린북 담당자를 만나 서점 운영에 대해 협의한 뒤 귀국하자마자 제가 소유한 건물 2층, 3층에 임대를 해지하고 서점과 성전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재정이 여유롭게 준비된 것은 아니었지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공사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직접 시장에 가서 자재를 구매하였고 온 가족이 함께 인테리어 작업을 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새벽까지 작업하기도 했지요. 아내는 돈을 벌기 위해 아기를 돌보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9년 본교회에서는 이성칠 목사님을 말레이시아에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은 저희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셨고 이수진 목사님께서 쓰신 서신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분들의 방문과 이수진 목사님의 서신은 저희들에게 큰 힘과 격려와 위로가 되었고 저희는 믿음이 충만하여 더욱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후 2020년부터는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유하고 있던 집 한 채와 가게 건물을 좋은 가격에 팔아 부채를 모두 갚을 수 있었고 운영하던 음식점도 좋은 가격에 임대를 내줄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는 음식점을 비롯해 보유한 부동산을 모두 임대를 내주고 세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 가족은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어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었으며 서점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작년 말 성전을 완공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서점은 지난 1월 7일에 정식으로 오픈하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이 가능했습니다. 비가 온 후 땅이 더욱 단단해지듯 어려움의 시간을 믿음과 소망으로 이겨냈습니다. 그 이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집사님 가족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고 약 4년의 시간 끝에 지성전과 서점을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위청친 집사의 믿음과 소망, 가족들의 눈물과 정성이 가득 담긴 이곳 곳곳에 만민의 향기가 가득 풍겨져 나오는데요. 저는 당 회장님의 책자뿐 아니라 만민 뉴스도 진열에 놓았습니다. 또 더 많은 사람들을 서점으로 인도하기 위해 저희는 양복, 예복, 웨딩드레스 등을 빌려주고 있는데요. 고객들이 서점에 와서 당 회장님 사진을 배경으로 예쁜 옷을 입고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서점은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자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그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려는 저와 같은 뜻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한이니깐요. 저는 더 많은 영혼들이 시부자야 서점에 오길 바라며 주변의 모든 영혼들도 저희가 받은 이 축복을 동일하게 체험하길 원합니다. 가족들이 모두 함께 성전과 서점 건축에 동참하면서 주님 안에서 더욱 끈끈해진 위청신 집사 가족 가족 중 또 다른 간증이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위스징이라고 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생리 불순을 겪었는데요. 심할 때는 반년에 한 번 할 때도 있었습니다. 생리를 할 때면 배가 너무 아팠으며 고통스러워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2021년 9월에 작정 다니엘 철야가 있었는데 저는 매일 한 끼 금식을 하며 9월 은사 집회를 준비했습니다. 9월 13일 은사 집회 시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저는 온몸이 불이 붙은 듯 뜨거웠습니다. 기도를 받은 후 생리 불순을 치료받아 제 때의 생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말레이시아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고 많은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만민의 양떼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공간 안에서 지킨받아 몸도 건강하며 의식주 걱정 없이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당회장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느낀 당회장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교회에서는 가장 높으신 분이지만 헌신적인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해주셨음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저는 평범한 한 사람일 뿐이지만 당회장님께서는 저에게도 큰 사랑으로 대해주셨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당회장님을 뵈었던 그 감동을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런 목자를 뵌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성점과 서점은 당회장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희생과 주신 사랑에 보답하고 싶은 저희의 작은 마음입니다. 말레이시아의 성점과 서점을 통해 당회장님과 함께 세계를 이뤄가길 소망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희에게 도움과 사랑을 주신 우린 국가 해외 성교국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 직무대의 이승진 원장님, 기도원 원장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anhe